양주시는 2035 양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수립공청회를 열고 우리 양주시의 미래계획을 의논했습니다. 양주시는 변화하는 시대 속 양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감동시민계획단을 운영해 시민이 주체로 내놓은 의견을 반영하는 2035 양주도시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35 양주도시기본계획에는 더불어 잘 사는 상생도시, 경제가 살아나는 미래성장도시,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도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관광도시를 모토로 인구계획 53만 명, 종합의료시설 유치 등을 목표로 하는 양주시 전역의 균형적인 발전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민과 사회단체, 관계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도시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중점있게 다뤘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통일시대를 맞아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감동도시 양주를 미래상으로 설정해 양주시가 나아갈 방향을 의논했습니다. 2035 양주도시기본계획이 양주시의 미래성장을 위한 기틀로 자리잡을 텐데요. 경기 북부의 거점 도시 양주시가 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민들과 함께 내딛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